그래도 둘이 하니까 일이 좀 수월하겠는데요. 오 뱀 뱀 뱀 뱀. 돌 들쳤더니 뱀 있어요. 여기 여기. 뱀 뱀. 뱀 한길 가봐. 오. 돌 틈에 웅크리고 있었나봐. 큰일 날 뻔했다. 놀래라. 물 일 났어요. 오. 들기가 겁나 좋았어. 조심하세요. 그렇죠.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는 배짱이에 가깝지만 해야 할 땐 또 뱀이 구멍의 일을 하시네요. 딱 신문 지리네.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. 됐다. 동세야. 그만하자. 돼 죽겠다. 기초는 이 정도 해놨으면 됐으니까. 그래도 한 김에 그래도 좀 더 싸우면. 아니 일을 이런 식으로 빨리 해보면 내 신조가. 네. 오늘 할 일은. 내일로. 무조건. 내일로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기초만 이 정도 단단해지니까. 그만하자. 됐어. 그만해요? 어. 저부터 그만하세요. 진짜 그만해요? 어. 가자 가자 가자. 자꾸. 이거 오래 있으면 민원이 남아서 자꾸 돌 금진다니까. 이 떠나 보이네. 가자 가자 가자. 동세야 나오나 나오나. 뭔가 화장실 갔다가 좀. 처리를 안 하거나. 아니 아니 아니. 이런 정도만 해도.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됐어 됐어. 역시 그 좌음형이 확실하시네요. 산에 이런 보면 자꾸 해야 되니까. 내 좌음형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. 예. 정리 동시에. 오늘의 할 일은. 무조건. 네일로. 오케이. 잠시만요. 형님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 형님. 이거. 뭐 별건 아닌데. 이거 또 뭐. 이거 산생활 하실 때 뭐 작업할 때 뭐 필요한 것들. 후레쉬도 있고 뭐 장갑도 있고.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. 산에서 유용한 선물로 받았으니까. 예. 낮에도 또 많이 했으니까. 내가 맛있게 밥을 해가. 아. 밥을 한 그릇 묶도로 하지. 최고지. 밥 묶도로 하지. 예예. 에이커. 많이 하셨어요 예. 남은 님 뭐 내일을 넘기고. 오늘. 바로 이 순간을 좀 즐겨봐야죠. 뭐 하실 거예요? 뭐. 덮밥 하지 뭐. 덮밥? 어. 오므라이스 비슷하게. 달걀 덮밥? 응. 달걀 덮밥은. 아 좋습니다.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이 있지.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맛없어. 네. 마침 또 배가 고픕니다. 뭐 재료는 뭐 또 여전히 간단합니다. 간단하지 뭐. 양파랑 파랑 고추 달걀. 이게 간단하게 찬밥 남았을 때. 찬밥 남았을 때 이렇게 비비갖고 막. 프라이어가 식용유 넣고 볶아가 먹는 거지 뭐. 오실 때 같은 거. 오실ya.